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야? 어디야? 윤발이는? 5 5 5 5 5 앞으로 한 30일 더 있어요 집을 10일 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잊어버리라고 얼굴 잊어버리라고 오래 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몸 아니 심각해 되게 안 좋아 오십시오 어 앞으로 4일밖에 안 잘 것 같아요 어 알았어 어 사랑해 이런거 안 하세요? 뭐 하죠? 그럼 한번도 안했네 이 사람도 안해요 감정표현을 못해서 원래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애정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아우 참 그게 불어 그 지은이가 감정표현이 되게 크잖아요 막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감정표현의 기복으로 뭐 뭐 했으면 되게 애치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그랬어요? 그랬어요?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나면 바로 반말 한번 혼나볼게 하하 왜냐면 이게 교수 출신이니까 수사님이라 가르치듯이 그니까 집에 있는 그 애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애기 막 혼내고 와서 나한테 또 와서 애기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집에는 엄마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? 네 아들 지금 막내 아들 됐어요 딸이 커버려가지고 별명이 뚱뚱이 귀엽다 이 사람 전화기에는 땡깡이라고 되게 귀여운데요? 네? 너무 귀엽다 내가 하도 막 또 그 투덜투덜 많이 되니까 땡깡이라고 되어있고 딸은 별명이 윤바리 그래서 윤바리 수학이 넘어 가족들 목소리만 들으니 더 그리우시죠? 그래 세월 3,800원 어?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제 진짜 가족들을 만나러 갑시다 와우 어 저기 저기 어 여기요 여기요 와이프보다 와이프보다 더 반갑다고 했습니다 하하하하 저번에 그랬습니다 와이프보다 더 반갑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수님 진짜입니다 와이프보다 더 반갑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보다 더 반갑다고 했습니다 와 와이프리 돌아가는 마음에 반갑다는 거지 아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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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쫌 아 이거 좀만 고춧가루 아래에 호랑이 있어요 아래에 호랑이가 있어요 어흥 단단해야지 나와